이 집이 마이 아파트먼트라고 되어있는데 이 집정도 빼먹으면 괜찮아. 이 집이 비어있나본데? 아니 안 비어있어. 손님이 들어와서 빨래도 있잖아. 1층도 커서 커피나 뭐 해도 돼. 이 집정도면 위치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 통임대 하면 괜찮지? 방이 여기가 한층에 한 3개, 4개는 될거야 아마. 4개 정도 되니까 4층이 그거거든? 옥탑방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1층에는 방이 있는데 임대할 수 있는 방은 아니고 이 정도 하면은 깔끔하고 그치?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괜찮지? 후면이라서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여기 지금 임대는 안 나와있잖아. 임대 안 나와있지. 근데 주인들은 임대하고 싶어 하지. 그렇지? 지금 자기들이 들고 있어봤자 손님 몇 명 못 봤잖아.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주인만 알면 얘기해 보면은 하고싶은데. 여기는 어디다 봐야되는데 어디다 대는거야? 주차장이 따로 있어? 여기 밤이 되면 저 안에 넣어야 돼. 낮에는 여기 인도 위에 원래 인도에 되잖아. 인도에 다 되면 되고. 밤에는 1층 안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1층 커피숍이나 뭘 해도 밤에는 주차장 활용도 해야 돼. 그래서 온전하게 사실은 저기 1층을 다 사용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짧게 아침 커피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해. 아침에 다 먹고 저 밖에 내놓고 하면 되니까. 우리나라가 따로 주차장이 되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주차장을 다 밤에 되면 다 안으로 넣어야 돼. 저기도 보면 주인이 좋으면 저렇게 끝까지 남아있고 한 데가 많아. 저기도 BB 아파트먼트라고 되어있잖아. 근데 저기 너무 작잖아. 너무 작아. 그렇지. 방이 뭐 한.. 나도 방이 한 15개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15개는 상당히 큰 거고. 한 10개 가까이 10개 정도 되면은 괜찮지. 저기 보면 다 호텔 앤 아파트먼트야. 그러니까. 우회 사장님한테 얘기해 놓고. 이런 부분에.. 찾아봐달라고 하면 찾아봐줘. 부동산이 이제 그런 걸 하는 일이니까. 한번 가보자. 우회 사장님 부동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네. 문. 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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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문. 세 therapist. 많은 시청자이 계시지 않으면 좋습니다. 2가지 일정도 있습니다. 1번의 아파트에 있는 모터에 있는. 만약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몇 개의 아파트에 있는?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있는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1개의 아파트에 있는? 1개의 아파트에 있는. 1개의 아파트에 있는. 1개의 아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ilan bal 이와اص 싶 많을 H2B는 원래는 얼마를 말하냐면 원래는 50% 디스카운트 한 달에 1,000만원 규모가 너무 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500만원 전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것도 너무 커 부담이 돼 그러면 1년 잘못 굴리면 선이 만들어 오면 1억이 날아가 500만원이면 29만원이잖아 20만원 나간다고 그렇게 단순 계산해서 많이 망하는 거야 큰 거 물론 안 돼 I think it's too big Now there is not many customers, right? 또 미스문이 한국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손님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책임을 줘 네가 다 커버할 수 있어 If make a contract, how long? 5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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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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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단순 계산이 안 돼 그거는 이제 스태프도 많이 구해야 되고 매니저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집 옆에 호텔 하나 새로 생겼단 말이야 그 정도 규모란 말이야 매니저 2명 있고 상주하는 또 과업에 2명 있고 청소하는 사람 2명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규모가 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들었던 9월 렌트비를 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생각을 해보자 써봐야 돼 정확하게 내가 모르잖아 베트남 사람은 얼마 수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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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제 비용 정산을 한번 계산해봐야지 내가 렌트를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걸 아직 계산을 안 해봤잖아 일단은 보고, 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 아니야 아니 지도 않았 duties 아니 다 지으면 반의 옵션은 다 넣은데 주인이? 10개에서 15개 방도 커. 그거를 굴릴 줄 알아야 큰 것도 굴릴 줄 아는 거야. 일단 10개에서 15개도 크고 이 집도 일단 한번 봐보자. 덜 지었다고. 맞아 덜 지었는데 구경할 거 없잖아. 편의점을 다시 두는 거 없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집에서 사는 분야, 집에서 사는, 집에서 사는, 집에서 사는, 집에서 사는다. 많은 한국인, who want to do their business, they want to also rent whole building. 렌트 whole apartment is not so dangerous. 수는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러면 더 더 더 편해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사람이, 이곳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달 살기, 두달 살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살기, 날방도 있잖아. 이 룸이 너무 작아도 어떤 곳은 날방이라든지 3일, 4일 짜리라도 줘야 될 수도 있잖아. 룸이 너무 작은 집도 내가 봤을 때는 맞지도 않을 것 같아. 이 손님이라든지 이런 층들이 한달 살기만 얻고 또 다른 여러 사람도 있잖아. 근데 호텔업까지, 그건 호텔업이 하는 거잖아. 좋은 컨디션에 사는데 한 3만원이면 사성급, 삼성급 호텔이 너무 많아. 그거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그냥 아고다나 이런 걸로 부킹하고 말아버리지. 네가 생각하니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런데 안 찾아와. 며칠 머물 사람들은 그냥 삼성급 호텔에 머물면 되는 거야. 네가 훨씬 싸지 않는데 뭐 조식도 나오고 서비스도 좋은데 그런 데서 사실 스몰 아파트먼트에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최소한 보름 단 이상 있을 사람들만. 그렇지.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 타겟을 이것저것 다 정해가지고 네가 아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며칠 머물다 가겠다고 하게 되면 호텔보다는 거기가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럴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네가 생각하면 뭔가를 얘기하면 혹해, 너는. I seem to try now. I am try possible. I am very good, Englishman. 사실은 손님이 많이 들어오잖아. 네가 괜찮은 컨디션에 있으면은 나중에는 괜찮아. 네가 서비스를 잘 해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성산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불투명하잖아. 너 그러다가 이게 조금 막히고 연기되고 1년 그거 해버리게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고스란히 날려. 아니. 그런 경우도 많아. 무현아 나는 생각하는 게 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겠지. 어려울 때도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컨디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룸도 괜찮고 아까 풀도 있다고 그랬잖아. 풀도 있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가격은 충분해.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 그 다음에. 다 짓고 나면. 나중에. 그 아파트먼트에 볼게. 그 아파트먼트를 보고 다 됐는데 우리 다 됐는데 우리 다 됐는데 한주일이나 두주일이나 네. 그리고 저는 아파트먼트를 선택했고 너가 룰을 다 게다가 많이 확인을 해야 될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미스문 우회사장님이 말한게 이겁니다. 여기가 방이 한 29개 정도 되고 수영장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수영장은 저 안쪽에 있네요. 수영장은 별로 크지가 않네요. 1,2주만에 완공이 다 된다고 하는데 1,2주만에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때요? 비워놓으면 나쁘진 않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방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나중에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다 봐야 되겠지. 일단 다 짓고 나면 그때 한번 보고 또 이제 그 전에 미스문이 얘기했잖아. 다른 데도 좀 작은 놈도 좀 보고 그런다고 해서 일단 한번 다른 것도 보고 여기 한 1,2주 후에 오픈한다고 다 지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주라고 그러면 한 달 넘게 걸려. 자기들이 1,2주라고 했잖아. 봐봐 지금 모래하고 이렇게 막 쌓아 놨잖아. 이게 얘들이 치우는 데만 더 꽤 걸려 시간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으면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방 너무 많다. 크고. 일단 나중에 한번 보자. 뭐 여러 개 이제 한번 보고 처음에 할 때는 위험성이 적은 걸 해야 돼. 잘못하다가 비껏 비껏 하다가는 1억이 그냥 날아가 버려. 일단 한번 보자.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심심하다고는 못 느꼈는데 이제 이제 뭐 좀 간단하게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 내가 사항하지 말랬잖아. 그렇지 나도 특별한 기술이 없잖아.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와서 하기 때문에 미발대로 한 1년 정도 쉬어 볼까 생각도 했는데 술이나 아니면 큰 자본이 안 들어가는 거 있으면 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 너도 가끔씩 봐서 알겠지만 내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 집 구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집을 내가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좋은데 구해도 한 40만원? 35만원, 40만원이면 구해지더라고. 그런데 막상 거기 있다 보면 서비스가 안 좋아. 들어갈 때는 그냥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했는데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준다. 불편한 거 있으면 고쳐준다, 바로바로 해준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게 베트남 사람들이 반응이 좀 느리거든. 뭐 해준다 그래서 한참 있다 해주고. 제 차 부탁해야 하죠.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오셔서 뭐 아주 럭셔리한데 머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계신 분들은 깔끔하고 불편한 점 빨리빨리 해소해 주고 이런 데면 될 거 같거든.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에 통임대를 하면은 위험성도 낮고 들어오게 되면 네가 거기를 관리를 깔끔하게 하면 그건 해도 될 거 같아. 내가 여기 와서 직접 생활을 해 봤잖아. 내가 뭐 무현이 너가 없었으면 되게 불편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단항에서 한국 사람들 들어오면 한 달 살기 또는 두 달, 길게는 뭐 3개월, 뭐 이렇게 사실도 사실도 많잖아. 이제 무현이 너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현지에서 살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오면 뭐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 마인 그 사람. 손님들한테 좀 잘해서 뭐 다른 거 뭐 커피숍을 할까, 뭐 이런 거 할까 했어도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될 거 같고. 이제 집이야. 내가 한국 사람들은 좀 생활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디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내가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내가 알거든. 나도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이 불편한 게 따로 있지. 그렇죠. 한 달 정도 살다 가면 여기 현지 생활, 현지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니고서는 더군다나 한 달 정도 산다 그러면은 좀 즐겁게 지내시다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해 드릴 수 있게 내가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손님이 잘 안 차면 싸게 해서 또 내놓으면 되고 한국 사람들은 또 잠시 머물실 분들은 정보가 필요해. 그래도 네가 여기 살다 보면 정보를 네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간단한 정보도 초기에 와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식당 정보라든지 멘트하는 것도 네가 알아봐 드릴 수 있잖아. 그냥 위치 가서 그냥 흘려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전문적으로 뭐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집을 임대할 때 그 한국 사람 기준으로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생활할 때 얼마나 필요한가를 내가 생각을 해서 하면 나한테는 그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해. 한국에서도 난 사업을 해 본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내면서 특별하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너무 지내는 게 너무 무료한 거야. 술거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놀기만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평소에 안 놀아본 사람들은 잘 못 놀아. 그렇지. 내가 여기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생활하다 보면 이 생활비라도 벌 정도만 되면 큰 욕심 안 부리고 뭐 다른 데보다도 뭐 비싸진 않게 한국 그다음에 최대한 오시면은 모든 게 불편하지 않게 뭐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지. 감사합니다.